아이고 형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리요 이 염동 설안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요 갈 곳이나 일려줘 아따 이 쓰글놈이 내가 갈 곳까지 일려주려 잔손으로 하고 썩 꺼져라 얘 이 취대 나가주라고 하시면 집도 돈도 없이 어디로 나가란 말이니까요 아이고 형님 왜 그러십니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태양광 사업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물어 컨설팅 전무기업 하이존TV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청보구 워솔에 위치한 승수 태양광 발전소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카메라 감독님 오늘도 출발해볼까요? 네 아우레디? 아우레디 승수 태양광 발전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약 500평 정도의 250킬로와트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곳의 중국 날짜는 2016년 2월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태양광으로도 돈을 벌고 버섯재배사로도 또 돈을 벌고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승수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버섯재배 태양광 발전소 시공하는데 7억 정도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태양광 1년 수익만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정도 나오고 버섯재배 1년 수익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1년에 1억입니다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투자한 금액이 거의 다 해수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적어도 20년, 25년, 아주 길게는 30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소로 20년만 보더라도 이곳 승수 태양광 사업주님께서는 14년 동안 매년마다 적어도 1억씩 1억씩 계속 계속 통장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는 모델은 하나쿠셀코리아 300와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최대 19.3% 효율로 표면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저도 상황이나 온도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날씨에 관계없이 생산량을 최적화합니다 이 모델은 혹독한 기후환경에도 이 아이가 인생이 아주 혹독하다는 걸 잘 아는 아이입니다 아주 강한 아이예요 그동안 고생했어 풍화중 4,000파와 설화중 5,400파의 하중의 튼튼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제품 보증기간은 12년, 출력 보증기간은 25년을 제공합니다 접속방과 인버터실에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버터의 명작이라고 불리던 다스테이크 100kW 2대와 50kW 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스테이크는 KS 인증 획득을 하였고 최고의 전력변환 효율과 발전을 극대화, 국내 최소 경랑화 실현을 하였고 슬림한 벽걸이형으로도 설치면적 최소화, 설치비용이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조물은 각 파이프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구조물은 내구성이 좋아 세월이 많이 지나도 튼튼하게 모드를 지탱해줍니다 6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사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태양광 원리와 구성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많은 모듈에 각각 라인들을 서로 앵글하고 전기선으로 이어지면서 전기가 접속반으로 들어가고 또 인버터로 들어가고 배전반으로 들어가고 한전 전봇대로 타고 들어가서 한전으로 전기를 보내지는 시스템입니다 순서가 모듈, 접속반, 인버터, 배전반, 한전 전봇대를 거쳐서 전기가 생산되고 그 생산된 전기는 한전으로 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업지님께서 그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시려면 사업자분께서 제일 먼저 많은 시간을 들어서 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시공업체의 선택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할 복잡한 관련 서류들과 인허가, 개발 행위허가, 최종적으로 시공까지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사업지님께서 선택하신 시공업체가 교통정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시공업체가 제대로 핸들링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지님께서는 돈을 벌어들이려고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만 보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태양광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유수의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비 사업자 분들께서는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셔야 하며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뭐든지 빠르게 하다보면 탈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사업지님께서 선택하실 시공업체가 태양광을 시공한 이력들을 잘 살펴보고 나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사업을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지님께서는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시려면 능력이 우수한 시공업체를 만나셔야 합니다 당사에 견적 위례를 해주실 경우 1차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2차는 사업지님의 부지의 도면 작업 및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 3차로는 최종 제안서를 만들어서 사업지님께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발전 사업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유일 태양광 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깨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 구조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사의 통합 간제실을 통해 O&M 모니터링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업주님의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국의 시공팀과 사후관리 AS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우수해 많은 대기업에서 당사의 업무제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이무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에 집업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화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정계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선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에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양광에 관심이 많으신 사업주님들과 예비 사업주님들에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 제작하여 알려드리는데 저는 정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1년 안에 반드시 구독자 만명을 넘기겠다고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꾹 시원하게 눌러주십시오 그럼 상큼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다